저희는 생리대 직접 저희가 차보거든요 아니 해병대 장교까지 나온 사람이 남자인데 생리대 차고 이런 거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결국 제가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서 무능력한 어른이 되는 게 더 부끄러운 거라고 네 여러분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약 4년 전에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 그런 뉴스 기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생리대 만드는 청년 착한 생리대 만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소비자가 한 팩을 사면 한 팩이 기부되는 착한 생리대 그리고 저희가 캄보디아 빈민가 아이들에게 집이나 학교를 지어주는 네 그러한 일들을 제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긴 것처럼 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부터 봉사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돕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일들을 왜 시작했고 이런 실천역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결핍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편모가정에서 자랐고요 네 어릴 적 부모님 이혼으로 굉장히 방황하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거나 동기 친구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네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뚱뚱해지고 그렇게 땀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아주 운 좋게 윈드서핑이라는 운동을 접하게 됩니다 네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었는데요 제 평생의 은사님인 코치님을 만나서 네 윈드서핑 선수를 시켜달라고 제가 조르게 됩니다 제가 윈드서핑 선수를 하겠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키가 174 정도 되는데 요트 선수들의 평균 키가 182, 3이 훨씬 넘습니다 저는 요트 선수를 하기에 되게 작은 키였고요 되게 뚱뚱하고 자존감도 낮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합을 나가니까 저보다 윈드서핑을 오래 탄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아 내가 윈드서핑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달리기를 해서 이겨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달리기 연습을 해서 달리기를 한 번 이기기 시작하고 두 번 이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네 국제 경기에 청소년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을 이루면 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 가서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거 한 번 읽어보실까요? 시즌 저는 대학교 때 저 영어 단어를 세아손이라고 읽었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 운동만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서 이 단어를 읽어보라고 했을 때 제가 세아손이라고 읽으니까 친구들이 다 너는 불가능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대학에 왔으며 너가 어떻게 특기자로서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게 막 무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뭔가 모르는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항상 휩싸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졸파구는 뭐였냐 저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돈에 되게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학교 때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퀵서비스 중국집 배달 대리운전 그다음에 놀이공원의 인형탈 알바 군고구마 한강에서 폭죽도 팔아보고요 그리고 병원 지하에서 임상실험하는 생동성실험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요 아르바이트해서 기숙사비 내고 핸드폰비 내고 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모은 돈이 약 4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 시급이 한 2,800원 3,200원 이 정도 됐으니까 엄청 독한 학생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열등감들을 그런 걸로 계속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옆에서 흰 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차? 이랬는데 차라는 단어가 끝나기 전에 기절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격자분께서 들어오셨고 그 아저씨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어?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 왜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차에 치여서 6, 7미터를 쭉 날아가서 머리로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아 쟤는 즉사했다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몸 군데군데 살 점만 조금 떨어져 나가고 너무 멀쩡히 살아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떠났던 게 세계여행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걸 하자 저는 세계여행이라는 꿈도 아니었고요 그냥 피사사타 앞에서 피자 먹고 에펠탑 앞에 가서 바게트빵 먹고 그러고 싶어서 처음 유럽을 시작으로 30개국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인 인도에서 쓰레기 주워먹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을 먹다가 인도에 가면 이렇게 돼지들, 소, 개들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던져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한 7살, 6살 돼 보이는 아이들이 그 소, 돼지랑 같이 그 오물을 주워 먹더라고요 그 똥오줌 섞인 음식물들을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었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나도 되게 어렵고 편모 과정에서 되게 차별받으면서 자랐는데 아직까지 지구상에 저런 아이들이 있다고? 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당함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창업, 기획, 디자인 전 역량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딜러브, 드로우러브, 사랑을 그리다라는 뜻의 소셜 패션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늘 저한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때마저도 야, 지웅아 너는 네 옷도 잘 못 입는데 네가 무슨 패션을 해? 제가 지금은 좀 갇혀 입은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옷을 잘 매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제가 패션을 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조금의 팬들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멘토링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흔히 비행 청소녀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제가 멘토링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고개를 숙이거나 뭔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무언의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되게 예뻐하고 그렇지 않고 방황하거나 반항하는 아이들은 되게 예뻐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 돈 주고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2015년 가을에 이렇게 몇 명의 여중생들과 이제 남학생들 이렇게 같이 멘토링을 하다가 이렇게 여중생들한테 너네는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어? 라고 물었는데 저한테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이러는 거예요 생리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생리는 그냥 한 달 내내 배 아프다 빵!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한테 쌤은 생리가 뭔지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당시까지 월경이 뭔지 잘 몰랐어요 왜냐? 학교에서도 월경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요 운동부에는 다 남자들밖에 없었고 체육과 그리고 해병대라는 조직을 거치면서 저는 월경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거나 이해해보거나 이론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월경이 어떤 거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월경혈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불편함을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이 비싼 걸 왜 아무도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지? 그래서 편의점에 가봅니다 그날 바로 학교 밑에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 4장을 사봅니다 4장에 2,000원이더라고요 한 장에 500원 꼴인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되게 얇은 그냥 펄프 쪼가리예요 이걸 왜 500원씩이나 사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 분노에 의해서 이 아이들에게 줄 생리대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쉽게 만들 수 없었어요 MOQ도 너무 높았고 금액도 너무 비쌌고 저희가 만드는 발주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그리고 2016년 봄에 깔짱 생리대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댓글로 네가 잘했네 아니면 네가 잘못했네 기업이 잘못했네 개인이 잘못했네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생리대가 만들어지면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아이들인데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SNS에다 그날 썼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면 생리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정말 좋은 생리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SNS가 갑자기 막 폭발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만에 그 SNS 게시물이 약 4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6, 7, 전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인터뷰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원동력이 뭐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분노였어요 어른들은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냥 총대 메고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모아서 생리대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고 자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229명의 투자자분들이 3만 원, 6만 원씩 모인 게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생리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생리대 만드는 과정이 쉬웠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포털에 생리대 만드는 법 쳐보세요 나오나? 나오지 않아요 구청, 시청에 물어보세요 알려주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뚫고 나가고 안전검사를 받고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2년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제 이름으로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요 여러분 28, 29이라는 나이에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생리대 만들려면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죠?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리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를 파는데 저희가 생리대를 좋게 계속 좋은 품질에 좋은 펄프로 흡수력 좋게 왜냐하면 10대 아이들이 월경혈이 더 많고 월경주기가 길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에게 밸런스에 맞춰서 좋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생리대 원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계속 경제적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생리대가 한 팩 사면 한 팩 기부하는데 4,900원이에요 생리대 시장가 평균이 한 팩에 5,500원이거든요 장수 더 많은데 저렴하게 기부까지 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실패할 거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데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되더라고요 2년 8개월 만에 출시된 생리대는 지금 출시된 지 한 9개월 됐거든요 출시된 지 9개월 만에 저희가 90만 장의 생리대를 기부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리대가 판매되고요 사람들이 유통채널에서 봤던 거를 보고 어? 얘네 정말 좋은 생리대인데 여기 가서 사줘야 돼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서 지금은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판매를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런 걸 처음부터 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야 뚱뚱한 네가 무슨 윈드서핑 국가대표가 돼 그리고 네가 무슨 시즌도 못 있는데 세계여행을 가 네가 걸어다니는 패션 테러리스트인데 무슨 패션을 해? 그리고 네가 남자한테 무슨 생리대를 만들어? 누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해병대 장교까지 나온 사람이 저희는 생리대 직접 저희가 차보거든요 남자한테 생리대 차고 이런 거 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결국 제가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서 무능력한 어른이 되는 게 더 부끄러운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리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가 제일 필요했냐 전 용기라고 생각해놨는데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용기란 뭐다 말해보실 분 자신감요? 네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분께는요 저희 산들산들 생리대를 1년 동안 후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용기란 딱 저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제가 용기란 뭐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내가 손들면 나서는 걸까 봐 나대는 걸까 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용기 있네 지용아 하지만 네가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세상도 나를 바꿀 수 없을걸? 여러분 용기와 오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꼭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그리 멀리지 않습니다 꼭 용기와 오기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업드림 코리아 착한 생리대 만드는 산들산들의 이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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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